여러분 원래 우리 팬사 항상 늘 그랬던 것처럼 맞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팬사 MC 진행을 맡게 된 뀨이 입니다 네 오늘 우선 세미나가 진행한 게임은요 여러분 많이 이제 엉덩이 아프시고 되게 힘드셨죠? 아 아니요 되게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아니요 진짜 팬분들 네 되게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뭘 뭘 이제 구분한 세미나의 세 가지 게임 첫 번째 발음 게임 엉덩이 아픈 거랑 통화 야 그냥 넘어 아 셋! 그 다음에요? 아 전 센스가 없네 아 씨 잘 본다 잘 본다 잘 본다 잘 본다 두 번째 방송국에 가면 아 나 이기보가 진짜 붙어갔는데 방송국에 가면 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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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 번째는 빙고 게임 빙고 게임이 반응이 워낙 좋았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발음 게임부터 해볼까요? 그럴까요? 발음 게임부터 해볼까요? 그럴까요? 발음 게임부터 해볼까요? 뽑아요? 세 개 이리 와봐 뽑자 뽑자 오케이 이건 빙고고 빙고야?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야? 뽑자 자 네 뽑자 세 개 중에 하나 뽑으면 돼 그냥 이렇게 뽑자 이거 다 뽑? 아 아 아 내가 제일 아 아 아 그러면은 야 이거 미리 보면 안 돼 미리 하면 안 돼 알았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할까요? 미나부터 자 어 저 아 솔직히 저 어려우니까 나 노력하면 안 돼요? 아 근데 미리 어차피 미리 다 공부 못하잖아 아 그러네 준비 아 잠시만 무라님은요? 이게 뭐라구 하 하 자 준비 시 시작 자 차프푸 푸킨과 치스 차코프는 라흐 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트 예이트를 보며 이 포대퇴를 보며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딸 broadcasting 오 오 몇 분 ini 12초 13초 다 떨리죠? 자,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앞집 팥죽은 불구파 풋팥죽이고 뒤집 콩죽은 햇콩, 단코, 콩죽, 우리집 깨죽은 검은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햇콩, 단코, 콩죽, 깨죽, 죽먹기를 싫어하더라. 잘했다. 10초! 아, 툴깃밥부터 너무 떨려. 준비, 시작! 드레콩깍지는 깡콩깍지인가 안깡콩깍지인가? 깡콩깍지면 어떻고 안깡콩깍지면 어떠냐? 깡콩깍지나 안깡콩깍지나 꿩깍지는 다 꼼깍지인데! 우와. 아니 둘이 이거 싱머만 해봐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보인다. 어려워. 강 tim기 저 재도전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 민아... 아 그냥 그냥 혼자서 쟤 보고 싶어? 숙소에서 그냥 쟤 연습해 오케이 오케이 연습해 숙소에서 연습하면 돼 자 두 번째 게임 방송국에 가면 나 이거 제일 붙어 아 나 이거 붙어 어떡해 할 수 있어 원 투 쓰리 누구부터? 아까 미나부터 했었지 저부터 그래 원 투 쓰리 포 방송국에 가면 세미나도 있고 방송국에 가면 세미나도 있고 피디님도 있고 방송국에 가면 세미나도 있고 피디님도 있고 단짝도 있고 방송국에 가면 세미나도 있고 피디님도 있고 단짝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방송국에 가면 어 몰라 네 나 이거 못 찾았어 근데 최초로 우리 지금 두 게임 다른 사람이 틀렸어 우리 맨날 두 게임하고선 끝났던 거 알지? 우와 재밌겠다 그러네 그러면 여기서 씨를 가려야지 마지막 빙고 게임 오늘의 주제는 과일입니다 아 그럼 이거 어때? 빙고 게임을 5점 걸고 어? 그럼 너도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 2점만 걸면 돼 아 아니 저 나는 어차피 걸릴 수 있어요 그치 아 그러네 편지 여러분 편지 편지 근데 우리 또 또 또 빙고 너무 커 줄여 야 우리 스타일대로 해 좀 줄여줄게 내가 원빙고 달성한 멤버는 제외하고 두 명이서 게임을 계속 진행하여 승자를 가립니다 뭔 말이지? 아니 그 첫 번에 비해 줄어든 거 맞구나 맞죠? 또 줄여 이번엔 4, 4 이번엔 빠른 스피드 빙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과일이에요 과일 민아 추워 민아 과일 져봐 아 아 이거는 그냥 젓자 아이고 괜찮은데요? 괜찮아 언니 괜찮은데요? 그래 약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앞에 뭐 붙은 거랑 그냥 통화시킵시다 그냥 무슨 말이야 아 뭔지 알지 복숭아 참던 복숭아 이런 거? 그러면은 한 번에 하자는 거야? 네 한 번에 그래 포도 거봉 누가 달라? 포도 거봉 달라 고마워 기억이 안 났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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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우리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외국분이셔서 잘 모르실수도 있어요 유아 유아 파라 어 어 어 어 응 응 응 응 응 응 어 어 근데 한국말 잘해요 괜찮아 근데 고마워요 생각해줘서 떨려 어 아 아 야 그냥 우리 다 보고해도 되겠다 서로 보여주면서도 되겠다 자 자 이거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아 아 아 잠깐만요 네 됐죠? 하겠습니다 자몽 아 나 방금 쓸려서 말하는데 고레인 sorry 넌 땡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수박 오 스마트 수박 두리앙 아아 오 예리했어요 귤 아 모르시지 딸기 이거 원빈고인가요? 원빈고죠 오늘 아무거나 하세요 진짜 사과 오케이 오케이 아 나쁘지 않아 망고 아아 점점 나빠지고 있어 멜론 야아 내가 어제 까지고 내가 안썼어 한 번만 파인애플 아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근데 내가 오늘 뜬금없이 네일로 말 걸었던 친구거든요 이거 말하면 나 네일 했어요 이랬는데 파인애플 그래서 파인애플 체리 체리 아 체리 맛있어 잠깐 키위요 원 빈고 먼저 말한 사람들 원 빈고 끝입니다 예스 자 이제 두 분의 싸움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네 아 얘 끝났잖아 아 이제 투빙고를 해야되나 너 안 끝났잖아 안 끝났어요 아 뭐야 원 빈고 아 신재 나 투빙고야 복숭아 투빙고 레몬이여 아 나는 뭐 하나만 하면 딱 끝났는데 나도 나 진짜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와 진짜 제발 내 텔레파시가 전해지게 와 니모 다음 누구시죠? 바나나 아악 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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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텔레파시가 통했어 아 진짜 오늘의 벌칙자는 미나 미나 아 나 이거 너무 재밌는 거 어떡해 재밌다고 빈고 뭐 알아요 저 처음으로 벌칙 걸렸어요 너무 좋아 저 한 번도 벌칙 걸린 거 없었는데 아 야 향이 불고 얇은데? 아 아깝네 오늘의 벌칙은 저희가 두 개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세미나 무대 시 본인 파트마다 극강 애교 보여주기 본인 파트마다 개꿀 근데 미나가 많이 얘기를 해서 이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상어가족에 맞춰 섹시댄스 뭐가 더 좋으세요 여러분 2번 아 둘 다 해줬으면 좋겠어 개인의 사식 아니고 벌칙이에요 그러면 두 개 중에 뭐 할까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다수결로 다 2번이 아 다 2번이구나 고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포토타임은 상어가족 노래 뭐지? 아기 상어 이거요 아 뚜루루뚜루 근데 여기 섹시댄스야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